3세기 고양이 금방울 안녕하세요. 분인의 정원의 설성댁입니다. 분인의 정원의 설성댁 분인의 정원의 정원의 정원은 어떻게 되요? rendition 봐라 방울이가 괴롭혀? 응? 방울이가 괴롭혀? 아이고 방울이가 귀찮게 해 꼬리도 한세 때려, 모어라 꼬리도 한세 때려, 모어라 자울이 어디서 뭐해? 우리 오빠 뭉뎅이에서 뭐해? 사울이 언니까지 괴롭히나? 혼날려고? 그치? 사울이 너무 착해 사울이 안 괴롭혔어? 아이고 이뻐라 자울이 방에 들어가 이제 자울이 방에 들어가 이제 자울이 방에 들어가 이제 사울이 방에 들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